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엄청난 계획으로 엄마같은 언니의 가슴을 찢어받긴 그런 여동생 데리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작 논란이 조금 있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이라 일단 가지고 왔고요. 만약 주작이라 하더라도 재미로 봐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딸래미같은 우리 늦동이 여동생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거기 나온 시모랑 큰며느리가 개싸움을 했어요. 아니 뭐 이런 미친것들이 다 있냐? 이게 뭐죠? 원지 저희 여동생 상견례를 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40대 후반 유부녀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동생이 아직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고요. 물론 아버지가 있긴 했지만 언니인 제가 동생이 아니라 거의 제 딸처럼 생각하며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습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거 절대 아니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엄마 없는 티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제 동생만큼은 절대 그런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워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했고 지금은 동생이 학원을 아니 제가 학원을 운영하며 생활비랑 동생 학비까지 전부 다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이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예 결혼 준비도 언니인 제가 도맡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동생한테 바라는 건요 별거 없어요. 또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처럼 평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 욕심이 어떤 걸까요? 며칠 전 상견례를 다녀오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심란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자꾸 눈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저희 동생이 연애를 이제 딱 1년 정도 했는데요. 얘가 하도 결혼을 하고 싶다며 언니야 상견례하자 이렇게 고집을 부리길래 그래 내가 일단 걔를 좀 보자 이러고 남자를 지난 시간 몇 번 봤는데 뭐 평범하니 괜찮은 듯해서 이렇게 상견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 남자는 개인회사 취업했고 이제 4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은 미대를 졸업했고 그 뒤에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을 차렸어요. 지금 3년째 운영 중인데 이게 제법 잘 돼서 이번에 확장 그러니까 하나 더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여동생 나이는 지금 33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주장 논란이 있어요. 뒤에 봅시다. 제 동생 애가 어릴 때부터 되게 순한 편이라 문제없이 별다른 일 없이 무난하게 잘 컸고요. 남자도 취업이 아직 4개월인 건 좀 마음에 걸리지만 성격은 무난하게 보여서 둘이 잘 어울리겠네 싶긴 했어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며칠 전 상견례를 나갔었고요. 여기서 동생의 시어머니 되실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자기 큰아들 자랑이랑 막내 아들 흉이었어요. 총 상남매고 삼남매고 제 동생이 결혼할 남자는 그 집안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 이런 순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견례 중에 결혼할 자기 아들을 비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오지게 잘했고 맨날 전교 1등만 했는데 갑자기 항마가 끼어서 절에 보냈더만 거기서 재수도 하고 삼수를 했어요. 결국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술만 퍼마시다가 지방대를 갔습니다. 그래도 경영학과 차석 졸업했는데 우리가 미리 돈을 좀 썼더라면 무조건 수석으로 졸업을 했을 텐데 아까워 미치겠다. 그런 반면 우리 셋째는 어릴 때부터 내가 얘 바보인 줄 알았다니까 공부도 별로 못하고 재수를 했는데 무슨 대학을 갔는지도 모르겠고 애가 좀 굼뜨고 느려요. 얼마 전까지도 그 이상한 장사하는 가시나 하나가 들러붙어 있었는데 아이고 그거 떼내느라 진짜 혼났다 이런 소리를 해댔고 또 자기의 시어머니 아니 자기의 친정어머니가 옛날 살아계실 적에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돌아가실 때 다 가지고 가서 내리면 없을 거다 등등등 갑자기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근데 우리 장남은 어디서 희한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여인숙하는 그런 직구석에서 데려와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반대를 했는데 결혼 안 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시켜줬다. 바로 이 이야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 당사자인 큰 며느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즉 며느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며느리를 대놓고 깐 겁니다. 그러다 화장실 다녀온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큰 며느리가 진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말을 해요. 늙고 힘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때가 오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시어머니가 자리에 돌아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 어머님 아들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결국 상견례 자리가 완전히 뒤집혔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믿기세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중에 집안 싸움이 난 겁니다. 시아버지라는 분은 말리지도 않고 그냥 관망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2년 전혀 오만 욕설의 고함이 난무했고 이건 뭐 도저히 진정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동생만 데리고 빠져나왔는데요. 솔직히 이런 미친 경우가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여동생이 싫어서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생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게 싫으니까 저러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이거 절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야. 이게 말이 되니?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도 이게 정상이 아닌 건 알지만 그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헤어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결혼할 거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제 딸 같은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가 지 스스로 불구덩이에 끼어들어가겠다는데 그런 꼴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당연히 말렸죠. 그리고 결국 우리 자매 사이에서도 엄청난 싸움이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연애 기간 동안 저 남자가 한 번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저희 집 배를 몇 번이나 누른 적이 있어요. 뭐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새벽 2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무난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제가 하는 말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중인데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부디 많은 조언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야 쓴이 동생 미쳤나봐요. 저 미친 꼴을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저런 직구석에 시집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달달달달달. 2번 그 꼴을 보고도 결혼하겠다고요? 그럼 좋다. 네 돈으로 네 혼자 알아서 해라. 이러고 연락 다 차단해버리세요. 어차피 보니까 쓴이 지원 없으면 결혼을 준비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안 그래요? 3번 아니 저 미친 꼴을 직접 보고도 하겠다는 동생인데 언니가 말린다고 결혼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설득이 되겠냐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보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 연 끊을 거라고 하든가. 근데 어차피 쓴이 여동생은 언니랑 연 끊고 결혼할 것 같아요. 이런 애들 많이 봤잖아요? 4번 어이구 정신머리 없는 년 같으니 큰 며느리가 당한 치욕이 눈에 안 보였나? 그건 네 미래다 네 미래. 아니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는다. 며느리를 얼마나 그지같이 봤으면 며느리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겠냐고. 네 남친도 그래. 어디 네 부모나 다르면 언니가 보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술 처먹고 주정을 부리러 와? 미쳤구만. 저 집안 애미 애비부터 자신들까지 전부 다 그래. 사람 어려운 거 모르고 예의도 없는 쌍놈의 집구석인데 이거를 다 보고도 결혼을 하겠다고? 네가 미쳤구나. 그래. 저런 그지같은 심호 발현을 닦아주려면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5번.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교사 전공 자격증 가지고 보육교사 경력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운영 가능한 건데요. 미래 졸업하고 어린이집 운영 부분 여기서 좀 자작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었으니 미래 졸업하고 1년 동안 교육받고 보육교사 2급인가? 그거 자격증 따고 어른이집 취업해가지고 3년 반 하고 난 뒤에 차린 거예요. 저희 여동생 33살입니다. 근데 제 질문은 지금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논점이 흐려지고 있네요. 상견의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겠나요? 그것도 내 동생 일을 언니가 돼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2번. 미래 졸업해도 보육 자격증은 학점 은행 같은 걸로 딸 수 있어요. 정교사가 관련과를 나와야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미래 나오고 간호대 나온 애들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 많이 따고 그랬어요. 6번. 그냥 놔둬. 결혼해 보면 지도 알겠지. 지옥이 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댓글에 나온 것처럼 이게 주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결혼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자기 생각이. 그게 싫어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 땡강 부리는 것처럼. 저렇게 결혼하면 거의 99.9%가 울면서 후회를 하죠.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험한 거냐면 로또 같은 거예요. 매주 1등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1등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될 수도 있겠지. 그냥 이런 뭐랄까. 가벼운 기대만 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될 거라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차이야. 병이죠. 병.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미 1등이 됐다고 망상어라고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죠. 아무튼 감사합니다.